말은 옳은 것 같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닌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말에 속지 마세요. 그 속에서 사랑에서 나온 말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짓거리면요. 네 말은 옳은데 네가 짓거리면 그 말도 좋은 것도 똥이 돼. 입으로 너는 쓰레기를 뱉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진짜 사랑에서 나와야만 양심입니다. 진짜 남을 나처럼 여기는 사랑의 마음에서만 양심이 구현돼요. 남이 그럴싸한 얘기를 해도 사람이 이러면 옳지 않지 않아? 그 말하는 말이 허세요. 잘난체요. 사랑이 없는 단죄요. 남을 지적하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런 말은 신경도 쓰지 마라. 너 말은 자명하네. 너 말만 취할게. 너 말 중에 자명한 부분만 취할게요. 너 말 중에 자명한 건 내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보살인데 취해줄게. 근데 너의 마음이 좋은 말까지 망친다. 너는 그런 말 하고 다니지 마라. 어디 가서. 네가 말하면 좋은 것도 똥 된다. 이해되세요? 이런 느낌으로 대하세요. 가늠한 여인한테 돌 던질 때 역지사지를 해보고요. 저 사람은 무슨 사정에서 이랬을까? 사랑으로 역지사지를 해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아. 그건 범죄야. 그러면 범죄 합당한 처벌은 뭐지? 돌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돌 던져 죽여. 이런 판단을 쉽게 내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욕먹는 거예요. 역지사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인간을 사랑해서 나오면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모습 보이고 해도요. 끝없이 역지사지해 가면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단죄해요. 그냥. 딱 어느 한 측면만 봐요. 그거 어겼어? 안 어겼어? 그러니까. 아 됐고. 그래서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했어? 너는 범죄죠. 역지사지에서 나온. 참나 안에서 역지사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감성, 자기들의 기분. 근원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들의 이익. 그게 자기한테 거슬리거나 해가 되면 차단하고 싶은 거죠.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마음들이 위선자를 만들고 바리세파를 만들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찬성하겠어요? 상대방이 나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를 하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남을 함부로 심판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남을 단죄하는 걸로 너도 단죄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모든 거를 재단하고 싶고 남들도 단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역지사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우주 법계를 내 주관적 법계를 확장해가지고 이 우주에서 구현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법계밖에 몰라요. 자기 법계에서 기분 나쁜 일은 이 우주에서도 없어졌으면 좋겠고 자기 법계에서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그게 또 잘 연결됩니다. 그런 팬덤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이 우주에서 찬양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것들은 우주에서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나 거슬리게 하지 말라는 것. 나 거슬리게 하지 마가 기본이에요. 옳은 것 같아요. 옳은 말 같은데 아 애매한데 옳은 말 같은데 사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정의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묘하죠. 자기들의 프레임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면요. 거스른 것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려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항상 겸허히 반성하고 항상 역지사지 해가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맞을 수 있다는 항상 그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 해가면서 영양껏 깜냥껏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육바람일을 구현하려고 사랑을 좀 더 구현해 보려고 정의를 좀 더 구현해 보려고 인욕을 좀 더 구현해 보려고 좀 더 깨어있어 보려고 좀 더 자명한 판단을 해 보려고 좀 더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게 육바람일이에요. 본인을 돌아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본인을 좀 돌아 봅시다. 일생 살면서 나의 문제점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안 보거든요. 최대한 나는 미화해서 봅니다. 그런데 미화해서 보다가 나만 옳다까지 가가지고 이게 남을 단지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요. 다 벗습니다. 그러면 양심도 망가져요. 인류에서 뭐가 양심인지 모르게 돼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주관적 법계 신념들을 양심이라고 포장해 버리면 다 벗어집니다. 양심은요. 그렇게 딱 율법정의에서 실천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못 잡아내면 인류 망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시다면 와 이거 바리세파가 또 변종을 낳았네. 코로나 변이하듯이 바리세파가 변이했네. 변이를 일으켰네. 이거 못 잡으면 이거 내가 천국 열대 돌아버리겠는 걸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바리세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바리세파들 잘 제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천국 못 만듭니다. 이제 양심을 주장하고 이네이지를 주장하고 육바라미를 주장하는 변종 바리세파들의 천국이 될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사랑은 또 다른 감정하고 항듬이 없앤한다는 이 시대의 바리세파들